먹으러 갔나고! 오늘 어떤 일로 나오시게 됐나요? 우리 손주가 너무 폭력적이고 먹는데 식탐도 많고 욕도 잘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의논 좀 할 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 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, 한이 타고 왔어, 한이 아야야야야 자, 렛브로우 형수 주셔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밥 먹어 우와, 밥이다 밥이야, 밥 와! 아아, 할머니! 잘 먹겠습니다 아, 할머니 씨, 뭐야, 반찬이! 아이, 소세지 반찬 없어? 아이, 소세지 반찬! 아, 나 이거 안 먹어요 이거 무슨 내가 톱기도 아니오, 진짜! 할머니! 이거 왜 소세지가 없어? 빨리, 할머니, 나 소세지 갖고 와 사다 줄게, 알았지? 아이, 소세지! 그리고 살 좀 빼야지, 그게 뭐니, 살이? 아, 살이 중요한 게, 지금 소세지가 없잖아! 하나 줄게 아, 지금 빨리 가! 아, 알았어 빨리 가! 응, 알았어 빨리! 아, 돼지새끼 씨 아, 할머니 빨리 가라고! 빨리 가! 빨리! 알았어, 알았어, 소세지 여기서 살게 빨리 가와, 빨리! 이거 소세지 여기..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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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씨! 내 거야! 혼내지 마! 먹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이 보여요 하지만 의심하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누구? 제 손에 달렸는데 계속 보시죠 얘들아 할머니 일 갔다 올 테니까 싸우지는 말고 있어 네 어 안녕히 가세요 응 야 어? 야, 냉장고 가서 먹을 거 좀 갖고 와봐 아, 빨리! 빨리 안 해, 씨! 어 먹을 게 coupe, 넓게 없어 야 타 야!!! 야, 그걸 왜 먹어! 아, puis 아 이 씨! 아, 형 미안해! 아, 형 미안해! 완전 끔찍이 세상 무법지 되네요 하아 뭐야? 물건을 훔쳐놓았다고요?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. 할머니 손주 때문에 많이 힘내셨겠어요. 아 너무 짱해라. 부모 없이 자라보니까 철탑 소리가 너무 없어요. 그래서 고쳐보려고 나왔죠. 할머니 제가 확실하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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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만 좀 하세요. 화이팅! 기성아. 밖에서 돈 안 내고 먹은 거 있어 없어? 아 어떡하라고? 돈 내고 먹어야지. 남의 몸 훔쳐먹으면 돼? 아 할머니가 돈 내면 되잖아. 아 배고프면 어떡하라고! 그래도 훔쳐보면 안 되지. 아 그게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던가! 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! 나갈 거야 진짜. 나와. 할머니. 할머니 괜찮아요? 어 괜찮아.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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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요. 이걸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돼요. 지금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. 할머니가 폭력적인 성향을 받아주고 수용해주니까 얘가 점점 더 폭력적이 돼가는 거예요. 이걸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. 오늘 제 솔루션 보고. 오늘 제 솔루션 보고. 어? 야! 이리 와봐. 네. 이리 와봐. 네. 이리 와봐. 그러면은. 형이 돈을 줄 테니까. 네. 할머니한테 가서 담배 좀 사달라고 그래. 그럼 사줄게. 가요? 진짜 저거 파손하니까? 알았어. 할머니! 할머니! 나 담배 사다줘. 담배 무슨 담배야 어린애가? 아 담배 사다줘. 됐어. 안 써줘. 아 담배 사다주면 나 먹을 거 준대. 지금 좀 차려. 아 담배 사.. 말라고. 이 성령자가 담배야. 담배라구.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. 하지마. 할머니한테 그러지마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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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뭔데? 너 봐줘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더 이상 영상은 모임이 아닙니다. 다 같이. 역대급 깜찍이가 또 나왔어요. 지금 깜찍이가 가족들에게 보이는 폭력성과 그리고 식협은요. 오로지 먹는 거. 그리고 가족들은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.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지우는 이용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럴 때 필요한 거는요. 영화로 줄여서. PMSD라고 해요. 받아 잡으셔야 돼요. P. 펄스비러스. 인내. M. 모데레이션 절제. S. 스프렉스. 들어 던지기. 그리고 D. 트위치기. 아 배고파. 그리고 PB까지. 바로 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. 아 배고파. 왜 불렀어. 잠깐만 기다려. 선생님 곧 오실 거야. 빨리 와. 나 지금 배고프다고. 수고하자. 아우. 아우. 너가 기석를 봐. 아이쒸. 아이야. 기석아 다 좋은데. 선생님이 보니까. 먹을 거 때문에. 할머니하고 동생한테 너무 막대하더라. 됐어! 먹을 거라도 줘! 쑤. 빨리 먹을 거 줘.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죠. 이 지목이나 갈라고!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. 손을 났다!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보지 말라고. 아잉말이에요 내가. 아니 또 또 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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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… 번비로 세ն에! 아이 진짜 그만! 또 또 또. 또 또 또 또 또. 또 또 또?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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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백종랑! 무거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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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! 보현아! 키석이 솔루션 완료했.. 아! 맞다! 야마치 새끼는 안 맞지? 그렇지! 발산 새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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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애들한테 담배를 시켜! 으악! 할 때 안 할거야? 안 할게 안할게! 내가 죄송해요 양아치 치고 размер지 말아요 앗! 아! 앗! 아! 아 쟤는 Legend 저거는 새끼치야 키친게 하! 벤 브로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